옥지 상임위원회 위원장상 시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겠습니다 주식회사 B&I 송기옥 대표님 그리고 주식회사 동석연 홍병수 대표님 주식회사 박개비 한송호 대표님 그리고 주식회사 K세웅 유진현 대표님 네 이렇게 네 분 수상 이어가겠습니다 자 송기옥 대표님부터 자 홍병수 대표님부터 먼저 차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상장 홍병수 예 규현은 평소 대한민국 나라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나눔과 봉사의 정신을 사회에 널리 진작시키기 위해 노력한 바 공익금으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6년 12월 16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양승호 축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유진현 대표님 네 자리에 계셨나요 유진현 대표님 네 자 혹시라도 꽃다발을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바로바로 좀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원장상 예 그 참석을 안 해주신 분들께서는 저희가 따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 참석입니다 감사합니다.